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 8 속에 담겨진 행운의 신비한 이 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숫자 8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. 한자로도 그 여덟 팔자를 붙여놓으면 사람인자가 되는데요. 구단구공법에서 이 숫자 8은 유아복모의 숫자가 됩니다. 유아복모라는 것은 울다울다 지쳐 잠든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준다는 그런 뜻이니까요. 청군 마마 같은 귀인의 도움을 뜻하는 숫자가 바로 팔자입니다. 그래서 숫자의 8을 우리가 그 일상에서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아주 많습니다. 팔자도 바뀝니다. 숫자 8자를 잘 보시면 원이 두 개가 붙어있는 모습이 되기도 한데요. 이렇게 되면 풍수적인 시각에서는 무량수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재물이 두 개가 그 탑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. 태산 같은 재물을 뜻하는데요. 가을 그 추수한 곡식이 태산의 높이 정도로 쌓여져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. 숫자 8은 개인의 삶이든 국가 전체의 일이든 섭리이며 또 운명의 필연성을 또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. 고대로부터 수많은 마법과 또 점술에서 이 숫자 8은 무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. 숫자 8은 우리가 그 행운을 붙잡는 일이나 또 우리의 그 운을 크게 그 발전시키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숫자로 이해되어졌습니다. 숫자 8에는 이런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건데요.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 이 팔자는 남자와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. 불교 경전에서는 팔 정도라는 게 나오죠. 이 해탈로 가는 과정일 텐데요. 흔히 그 영꽃을 미래의 암시와 또 징조로 표현을 합니다. 영꽃에도 이 8개의 꽃잎이 있고요. 유대인들에게 이 8자는 신성한 그 자체였습니다. 중국인들은 그 8을 무한대의 숫자로 이해를 했고요. 이슬람에서는 이 8을 숭비하기도 합니다. 힌두교의 그 시바 여신은 8개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요. 8개의 그 8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동서양 모든 지구촌, 모든 종교, 모든 문화권에서 이 8자는 숫자 이상의 가치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. 구단구공숙의 해석으로는 나 스스로의 운이 아닌 외부에서 나를 크게 도와주는 그인의 주력으로 이 8자를 설명을 합니다. 숫자 8을 가까이 하면 재물과 명예를 크게 잡습니다. 왜냐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신비스러운 힘을 이 숫자 8은 암시하기 때문입니다. 즉, 그인의 힘 때문에요. 우리가 그 재물과 명예를 크게 잡는다는 이야기이죠. 우리가 그 전화번호라든지 차 번호라든지 각종 그 생활 속에서 이 숫자 8을 가까이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숫자 8이 갖고 있는 신비한 그 행운의 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숫자 8을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셔서 크게 그 재수가 대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